에어포스! 에어포스 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모든 원주민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이죠?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원이 또 샀니? 원입니다 이슈의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8일 날 새벽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메일로도 많이들 요청하셨던 그 신발 리뷰를 할 건데 다른 스니커 유튜버 분들께서는 리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공홈에서 발매됐을 때 구매를 해가지고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관심을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요게 뭐지? 해가지고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디테일이 있는데 리뷰를 하면서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자면은 나이키 에어포스 이렇게 제가 가끔 이렇게 혀를 굴리는데 요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에어포스! 에어포스 원 시리즈로 해서 제가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요거는 언디핏이라는 브랜드와 함께 세 번째 콜라보로 해서 발매가 된 그 에어포스를 구매를 했는데 1차 같은 경우는 둘 다 사실 좀 갸우뚱 했었고요 2차 같은 경우는 에어포스 모델이 굉장히 잘 나왔다 하지만 덩크는 그렇게 큰 이슈를 끌지는 못했고 3차도 마찬가지였어요 3차 같은 경우는 포스도 약간 적당하게 그리고 덩크도 적당하게 지금 뭐 리셀가를 따진다 그러면은 두 번째 버전으로 나왔던 에어포스를 제외하고는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에어포스 지금 당장 그렇게 리셀가가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발매를 모든 곳에서 다 한 것도 아니고 해봤자 비싸봐야 1치킨 정도 붙는 건데 사실 그것도 오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가 주변에서 5천원 정도 택배비만 부담을 하신다면 구매할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은 디테일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두절미하고 신발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우가우가! 원디핏과 콜라보 제품인데 박스도 굉장히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은 Versus라고 이렇게 VS가 적혀있는데 덩크, 에어포스 어떤 게 더 인기가 많겠느냐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대결을 붙여놨는데 지금까지 흐름으로만 본다면은 이 덩크의 홍수 속에서 피로도가 쌓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어포스가 조금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사이드 로고에는 원디핏하고 나이키 로고가 각각 들어가 있고요 멀리서 봤을 때 아디다스 오리지널 박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컬러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 파란색과 하얀색, 검정색이 메인으로 돼가지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게 원디핏 로고가 들어가 있고 제품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용된 컬러가 코트 블루하고 화이트 골드톤이라고 적혀있는데 오오! 지금 제 화면도 굉장히 노래진 것 같아요 요것도 빨리 화이트 밸런스를 좀 잡아가지고 굉장히 좀 황달 걸린 것 마냥 누렇게 떴었는데 박스 자체에서도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요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에 하얀 폰트로 해서 나이키 박스가 나왔는데 진짜 아디다스 화스럽게 나왔고요 그리고 콜라보 제품임을 알리는 콜라보에요 라고 적혀있는 요런 속지가 또 하나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콜라보하는 신발들에 보는 재미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박스에서도 그랬지만 말이죠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족장은 에어포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족장이 구매를 했다? 분명히 뭔가 매력적인 요소가 하나, 두 개, 여러 개는 있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다가도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다가도 보여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두 개로 카메라를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최대한 좀 요렇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베이스를 좀 볼게요 파란색,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골든 컬러, 그리고 세일 컬러 소재 사용과 컬러의 사용이 굉장히 과감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가피를 이루는 가죽은 악어 가죽 느낌으로 이렇게 가죽을 썼습니다 바깥쪽으로 보이는 사이드 패널에는 요렇게 메쉬 소재를 해가지고 요런 컬러를 사용을 해줬고요 후박스에도 요렇게 누리티티하게 사용을 해줬습니다 반면에 스우시 같은 경우는 에나멜 소재를 사용해가지고요 요렇게 깔끔하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스우시가 굉장히 돋보이게 해줬고요 반대쪽은 또 반대예요 전체적으로 사이드 패널에 들어가는 부분은 가죽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스우시는 면 재질을 그대로 사용을 해줬다 그래서 대비를 이루는 안과 밖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베로 같은 경우도 나이키 로고가 아닌 언디핀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베로가 사실 에어포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두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출 커팅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안에 사용된 스폰지 컬러 자체가 요 패널에 들어갔던 요 소재의 이 골든 컬러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솔 같은 경우도 요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제가 포스를 좋아하지 않지만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완창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 스우시가 굉장히 하얗게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드솔과 아웃솔을 모두 하나의 컬러로 뽑아준 요 느낌이 너무나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그냥 어줍잖은 오프화이트 컬러나 그냥 아이보리틱한 세일 컬러가 아니라 진짜 대놓고 에이징을 팍 먹은 듯한 완전 변색이 강하게 이루어진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컬러를 과감하게 뽑아줬다라는 게 굉장히 좀 매력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일본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가 드래곤볼을 빠질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백신 맞고 나서 이렇게 막 밈으로 돌고 있는 막 베지터가 이렇게 잡고 있는 그 베지터 캐릭터 있잖아요 전투복 색깔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퍼즐 맞추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연관 짓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그냥 사실 요거를 하얀 끈으로 넣는다? 어 저는 글쎄요 이 하얀색 에나멜 스우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돋보이려면은 파란색 끈을 사용해 주는 게 조금 더 이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스우시부터 힐컵, 힐탭까지 이어지는 요 백 카운터에 요 부분까지 에나멜을 잘 사용을 해줬기 때문에 그냥 요런 부분들의 밸런스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대 포스의 시대가 온다면은 그때 오픈을 했을 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포스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뭐 슈프린 콜라보도 아니고 리셀 목적으로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좀 말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투자용이 아니라 정말 고민을 하셨던 분들께는 정말 매력적인 신발이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구매를 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루고 있는 요런 느낌의 신발들이 나쁘지만은 않은데 착화함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요 사이드 패널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어포스 가죽이 사용이 됐지만 요 바깥쪽 파란색을 담당하고 있는 가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빳빳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왁싱 코팅을 먹은 것처럼 굉장히 빳빳한 소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언디핏 에어포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2,3탄 중에서 세 번째 버전으로 나왔고요 인기가 가장 많은 건 두 번째 버전이었습니다 약간 뱀피의 어떤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 하얀색 에어포스인데 놓치지 않고 한 번쯤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요 사이드 패널에 들어가 있는 요런 로고 자수 하나하나가 굉장히 또 매력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착샷을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 텐데 지금 바지가 뭐 포스에 어울리는 바지는 아니어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나마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요런 느낌이 나옵니다라는 착샷 함께 보고 가실게요 사이즈는 평소보다 반업한 사이즈를 신청을 했는데 이 제품은 에어포스답지 않게 생각보다 그렇게 큰 여유를 갖고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른 260 사이즈들보다는 확실하게 여유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백보다는 그냥 타이트하다라는 느낌 소재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크다라는 느낌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바지 컬러하고 굉장히 매스칭이 안 되는 그런 신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구매욕구를 막 주저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신었을 때 요런 느낌이 나온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지 요거를 요렇게 신으세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바지를 이렇게 똥싼 바지로 해서 내려 입으면은 그냥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착허감도 그 포스 특유의 북직함이 있기 때문에 실착러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요 자수 맘에 드네요 네 요렇게 해가지고요 착샷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항상 뭔 얘기를 할 때마다 매력적이라고 하는데 포스를 싫어하는 제가 구매를 하게 만드는 그런 좀 다양한 디테일을 썼다라는 것만으로도 저처럼 뭔가 독특한 디테일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구매욕구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줬다라는 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파란색을 굉장히 나이키가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파란색들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요런 블루 계열을 사용했다라는 것도 한 가지 또 지켜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어찌 됐던 간에 언디핏과 에어포스 콜라보 제품 중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제품들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번은 아무래도 지금 리셀가가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버전 2가 되겠고요 그리고 2번으로는 요 제품이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요 제품도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요 에어포스를 평소에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요런 독특한 디자인 혹은 콜라보 제품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신발을 감히 평가를 하자면은 뭐 신발을 좋아하지 않는 제가 내리는 별점으로는 3.5점 정도 주고 싶어요 뭐 3점 이상이면은 그래도 충분히 선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몰래 디자인이라는 거는 호가 있으면 불호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아무쪼록 요 신발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멋진 신발과 재미난 신발 들고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이제 이번 주는 비가 좀 많이 온다 그러는데 아무쪼록 우산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가을장마 조심하세요 안녕 다음에 뵐게요 우가우가